제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주 금토에 있었죠. 서울시 교육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의 사전투표율은 9.3인가요? 1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SY에서 여론사항과 따르면 정근식과 조전혁은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근식 후보가 37.1%, 조전혁 후보가 32.5%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어느 진영에서 많이 나가느냐, 누가 많이 투표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예상 투표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6일 날 투표 안 하신 분들 반드시 나가셔서 저녁 8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요.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금청장, 부산금정구청장, 여기도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요.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현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경지가 40%, 윤일현이 43.5%. 양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죠. 조국도 지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조국 대표도 지원유세에 나섰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부산금정구청, 금정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3.3%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인다는 것을 봐서도 부산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동훈이 가서 살죠, 거의. 그리고 한동훈은 부산에 가서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받아야 된다,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금정에서 질 것 같으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국민의힘 내에서 몰려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인천, 강화, 부산금정을 둘 다 진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충족을 다 하는데 하여튼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선거 이후에 독대하고 난다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의 박용철 후보가 53% 그리고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가 31% 안상수가 8.9%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남 영광은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와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접전 중에 있고 조국 혁신당의 장현후보와 그 뒤를 쫓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의 당선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은 사전투표율이 40%가 넘어버렸죠. 부산도 20% 이상이 된 것 같고요. 인천 강화도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서울시 교육감만 사전투표율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사한 게 국민의 영광이고 국가의 영광인데 이것도 비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크고 세력들.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좌파, 이데올록이 이러한 프레임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군 온객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조갑제, 이동복 등 조우석이라는 사람은 작가 한강은 좌파라고 했습니다. 뭐가 좌파예요 도대체? 5.18과 4.3항쟁을 주사빠적 시각에서. 산자와 망자와의 교류 그리고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조우석 씨, 뭐가 좌파고 이렇게 매도하지 말고. 조선일보 칼라미스트 김규란 유명한 사람이죠. 5.18은 58이다. 무장반란 젊은 군인 진압. 노벨상은 중국이 받아야 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가 얘기했죠. 이러다가 보수다 괴멸한다. 진짜 이런 보수들은 괴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노벨 문학상, 이재명 대표가 줬어요? 민주당에서 줬어요? 스웨덴에서 전 세계적인 상입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모든 전 세계 언론이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오직 더 고립되는 행동 해보세요.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 갈수록 꿀건입니다. 명태균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의 타겟, 명태균을 공격하는 사람은 다 타겟이 됩니다. 홍준표로 이동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명태균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검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57만 명의 당원 명단 당신 쪽에서 준 거 아니야? 홍준표 아들 지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을 공격하는 인사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도 귀국한 지 한 이틀 지났는데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놔두고 볼래는지. 그냥 덮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는 것인지. 김종인 전 위원장도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김종인 안대로 짜줬다. 판 짜줬다. 나경훈과 원희룡도 서로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누가 해결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자중질환 자멸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로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히림과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정권 내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 퇴직해도 내가 다 챙겨줄 거야. 히림 중압건축사무소 여기는 코마라 컨테스 후원업체인데요. 국방부라든가 법무부 정부부처 인사들 다시 퇴직하면 이리로 간다 그럽니다. 김건희 로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윤석열 정권 인사가 7명이 재취업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해라. 니네들 퇴직해도 내가 다 먹여살려준다. 나에게는 히림과 도이치모터스. 그 외에 기타 등등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전쟁 얘기 좀 해볼까요? 전쟁 놀인지 전쟁 게임인지. 그 전에 우리 소설가 한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기자회견을 요청하자.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가 있느냐. 한반도 상황이 전쟁 일보 직전인가요? 아니면 전쟁 축발 직전인가요? 소설가 한강을 보는 볼 수족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무슨 뭐 엘리트 변호사나 검사 출신 같은 엘리트 같아 보이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그리고 겸손스러운 우리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분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그분한테서 이러한 소설적 상상력과 영감이 나왔다는 것. 한국도 이 노벨상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사실. 엄청난 일이죠. 바로 제 이웃에 사는 우리 여성분이 아들을 키우는 한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광주의 5.18 문제와 제주 4.3 항쟁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인간에 대한 문제를 갖고서 받았습니다. 망자와 산자의 서로 간의 교류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기 임신하기 전에 남편하고 이러한 세상에 우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임신해야 되느냐 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사에 벌어지지만 다른 기쁜 일도 있다. 특히 수박을 먹었을 때 그 단맛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한강이 수박의 단맛을 생각하면서 임신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듣보잡치아에서 살면서 설벌한 경쟁,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친구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한강 작가가 쓴 소설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또 우리 이웃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이 세상 사는 맛을 즐기면서 힐링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는 자연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추잡하고 추악한 세상을 하나하나 개혁해나가고 거쳐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 소설과 한강의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는 아니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8일 날 국방대학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에는 남력해방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두 개의 국가 존재한다는 것을 표방한 이후에는 이런 소리 하기도 싫다. 지금은 전혀 관심도 없고 두 개의 국가 선언 뒤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김정은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전선 부근의 모든 도로와 철로를 막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방벽을 건설해서 영구 방벽화하겠다. 언뜻 들으면 독일의 베를린 장벽 같은 느낌만 드는데요. 차단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한에서 침략하지 말라.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미군에서 침략전쟁, 침략군연하지 말아라. 그렇게 북한에서는 얘기하면서 방벽, 차단벽을 건설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도로와 철도 등 모든 육상연결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얘기하고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한을 위협하거나 도발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 의사는 없다는 것이죠. 핵은 자기네들이 방어적 수단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직접적 침략이라든가 전쟁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 수호와 방어적 의미.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있었을 때의 민주기지론이라든가 국토완정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남한을 혁명화해서 지하당 건설해서 도와주겠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정책은 김정은 시대와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북 교류와 협력이라든가 대화,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북한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인가요? 신원식이가 KBS 인터뷰에서 언급했죠.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Foreign Policy라고 미국 외교 전문지가 있는데 로버트 매닝이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행부력을 앞세워서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원식 실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로버트 매닝의 기고 문은 한 4일인가 5일 전에 데일리알이라든가 이런 국내 우파지에서 보도가 됐던 건데 이 로버트 매닝은 두 개의 시나리오까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북한이 침략할 일은 없는 것 같고 향후 6개월이나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꼬리를 내리면서 한반도가 1950년 이후에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침략할 수 있다. 핵전쟁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해커 박사 여러분 아시죠? 지크프리트. 이 사람도 한반도 상황이 1950년 이후에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워싱턴포스트라든가 AP통신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KBS에 진행하는 사람은 신원식한테 물어보고 신원식이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괴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요즘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이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무인기 침투도 북한 당국이 얘기한 거죠. 김여정이가. 김여정이가 얘기하면서 이게 홍래에 보도되면서 그리고 국감에서 김용현 장관한테 북한에서 무인기를 한국군이 한국에서 세 번이나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물어봤습니다. 보도된 바로였던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더니 나갔다 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체가 뭡니까? 김용현 장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이건 중요한 안보 사안 아닙니까?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 번 더 무인기를 보내면 침략으로 간주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북한군이 이러한 무인기가 또 침투할 부분에 대비해서 전군의 무슨 대비태세를 명령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요? 김용현 장관은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확인해서 이것이 한국군이 보낸 것이 아니다. 이건 북한이 오인한 것이다. 아니면 북한의 한국 국방부 얘기대로 자작극이라 그러는 무외의 자작극인지 그거에 대해서 무인기 사진 영상 찍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성은 다 있으니까. 얘기를 하든지. 아니 민간단체에서 보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왜 보냈는지.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그쪽에서 보낸 거예요? 박상학 그 장바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민간 비행기의 항적이 발견됐다. 이런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만약에 민간단체의 수행이라 그러면 이게 파주에서 평양까지 150km. 왕복하면 300km예요. 이거 쉬운 일이냐 도대체. 아무리 뭐 민간단체가 돈도 많고 돈도 어디서 많이 받아먹고 기술이 그동안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 얘기냐. 비행능력 문제 아닙니까? 무인기는 고도의 비행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레이다운이 다 있는데. 이 문제를 답할 곳은 대한민국 국방부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가 없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거 즐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즐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이 아니라 그러면 작전이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요. 거의 도발적 성격인데 평양까지 갔고요. 거기에서 삐라를 불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북한도 이거하고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에 누가 누가 이기나 누가 누가 잘하나 이제 무인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소설가 한강 선생이 얘기한 대로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가 아니지 잔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네. 하여튼 이 국내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고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 전방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채널A에서 속보로 먼저 보대했었죠. 신원식 장관 북이 자살할 결심 아니면 못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얘기라든가 김여정의 얘기라든가 잘 보면 자신들은 나만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방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국방부라 그러면 명확히 입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민간 쪽에서 띄웠다 그러면 그 민간 누가 띄웠는지 이렇게 전쟁 도발까지 위험하는 그러한 무인기를 누가 띄워서 이렇게 긴장을 유발시키는지 그만 즐기고 그걸 답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즐기는 거죠. 완전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진짜 걱정입니다. 여론조사 20% 무너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이 여러분들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드리는 비용을 많이 드린다는 것은 직업별 연령별 세대별 가중치 이런 부분들을 공을 드리는 여론조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2%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이 무려 80%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탄핵으로 가는 길 윤석열 앞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지지율 올라갈 게 없죠. 특히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 뭡니까 저 저게 무너진다는 거죠. 70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긍정평가가 18.5%를 기록했다 그러고요.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도 17% 부울경도 19.8%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다 20%가 붕괴됐습니다. 대구 경북만 오직 32.8% 이것도 저조한 것이죠. 연령대별로 40대에서는 긍정이 6.9% 이거 탄핵된 거죠. 이미 부정이 93.1% 40대에서요. 그리고 20대에서는 긍정이 12.1% 부정이 84.9% 30대에서도 10.5%가 긍정 나머지 89.5%가 부정입니다. 50대에서 긍정이 10% 50대도 끝났습니다. 부정이 89.5% 60대 60대도 긍정이 31% 밖에 안됩니다. 부정이 68.1% 70대도 뒤집어졌습니다. 긍정이 48.5% 부정이 50.8% 응급실뱅뱅이가 결정적인 원인이죠. 아니 잘못하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아직도 이 의료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그것을 의료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중도층도 이미 끝났습니다. 긍정이 15% 부정이 84% 이미 탄핵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밀어내야죠. 그리고 내부 이렇게 되면 내부의 균열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한송은 한동은 고개 쳐들고서 어떻게 하든지 셀프 노태우가 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친한계와 친윤계 속칭 얘기하는 언론에서 치열한 이전 투구가 시작됐고요. 한동은 이제 김건희한테 덤비고 있습니다. 독대를 하든 맑은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 끝났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두 부부를 위해서 좋습니다만 김건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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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겠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은 국지전을 유발해서 그 다음에 계엄령으로 가는 길 외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남은 길은 없습니다. 외통수에 몰려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인기를 한 대 더 보내서 북한을 더 자극해서 북한이 국지전을 벌이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기화로 삼아서 계엄령을 내려왔고 마지막 발버둥을 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제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엄령을 내리는 순간 무인기를 한 대 더 북한에 보내는 순간 윤석열은 더 그 수명과 정치적 생명이 더 단축되고 끝나간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쳐다보니까 결국 70년대 80년대 이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가 퇴출되는 과정을 보니까 의회와 국회와 대중투쟁과의 두 부분들이 결합되고 병행될 때 가능했더라고요. 79년도에 박정희가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김재규한테 공정동에서 시바스리그를 먹다가 암살당하는 과정도 결국은 YS를 국회에서 제명하죠. 그리고 의회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YH 여성도동자들이 신민당사를 찾아가서 농성하면서 분기점이 됐고 결국은 그렇게 조용했던 부산에서 박정희의 기반이었던 PK에서 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는 몰락합니다. 역시 이것도 의회와 대중투쟁이 결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85년도 2.12 선거에서 신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약진하면서 DJO YS가 결합하면서 국민운동 본분을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재하인사 학생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결합하면서 전두환 세력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중항쟁이 일어나면서 이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 국회와 그리고 대중과 노선이 투쟁이 병행되면서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으로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개험령을 내리려고 했지만 당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반대하고 일선 사단장들이 반대하면서 개험령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와 그리고 국회에서의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싸워 제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대중항쟁들 이것이 결합될 때 바로 어떤 형태로 윤석열이 물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끌어내리는 형태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그 형태는 타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 환경 그리고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그 방안과 방법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층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하면 다 보수층이 괴멸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과거의 어떤 역사적 대사건 경포병기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 19%를 기록한 여론조사는 그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 스탠트를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민주화 민주화 반복 필두로 18명이 피를 통하는 평화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군사적 해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분들은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어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을 향해서 4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북한은 국교를 수립해라. 더 이상 한반도를 패권 경쟁의 장, 그리고 냉전시대의 유물로 삼지 말아라는 거죠. 두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을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분기하고 그들이 한국을 넘나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시아에 다시 한번 패권 국갈로 서려고 하는 부분들을 미국은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조력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오히려 극우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 여러분들 과거처럼 인권, 평화 믿지 마십시오. 유엔에도 얘기했습니다. 유엔사가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죠. 유엔사가 평화협상의 주선에 나서라. 그리고 남과 북은 평화의 공존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미군, 남북 간의 대결,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만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하나의 다른 패권 국가가 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을 버리고 새로운 민주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국익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부당하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끝난 윤석열 정권을 애워싸고, 그리고 보호하고 독려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안티어메리카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미국은 한국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7년 레이건 행정부가 선택했던 길이고 광주에서 나타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국감에서 김건희 동네 애 이름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석준 의원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김건희 하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아니, 김건희라고 그러면 윤건희라고 그랬습니까? 이름 불러줬는데 예의를 지키라고. 왜?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당신 애들끼리 부르세요. 국회에서 김건희, 김건희 이름 석자 불러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성윤 의원이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이재명 얘기하세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름 불러주는 건데 뭘.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동네에 애만도 못한 일을 하니까 김건희가 부르는 것이다. 애만도 못한 일. 맞습니다. 동네 애 정도의 일만 해도 우리가 저도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겠어요. 동네 애보다 못한 일이죠. 동네 깡패입니까? 동네 양아치입니까? 동네 건달입니까? 뭐라고 불러도 김건희의 행태와 행각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살고 있는 고향에 고속도로 종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양평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소득하고. 동네만큼 누르시라도 좀 하세요. 송숙진 의원. 집에 가서 김건희하고 통화할 때 여사님 여사님 충성을 맹세하고 국민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동네 애라도 되라. 김건희 여사님. 이 방첩사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두환의 보안사를 따라가자. 여러분 전두환의 보안사 어떤지 아시죠?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할 때 12.12 군사구태탈을 일으켰죠. 친위구태탈을 일으켜서 다시 박정희의 영예를 찾고 그리고 신군부 세력으로 등극한 것이 바로 전두환의 보안사입니다. 그 이후부터 전두환의 보안사는 권력의 핵심 중추기관이 됩니다. 박정희 때의 안기부죠. 중정희죠. 중정이 권력의 핵심기관이었다면 전두환의 보안사는 권력의 핵심기관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보안사는 군 내부의 무소불위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찰, 고문, 조작, 날조 또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조작사건을 만드는 했고 그리고 온갖 악행과 비행을 저질렀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방첩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과거에 보안사령관을 했다고. 참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퇴행적인 행태가 국가기구에서 국가폭력을 휘둘렀던 보안사 그 국가폭력을 다시 한번 휘두르겠다는 겁니까? 보안사, 지금도 민간인 사찰하고 또 이 방송도 들을지 모르고요. 각종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언론 탄압, 언론 책의 조작 전술과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태형 기자 그리고 행운스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명태균! 명태균은 불러주고 언론은 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여튼 명태균이 안 나오는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레드컬한 언론은 안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나와서 20분, 30분씩 인터뷰하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혹시 특종이 있나? 혹시 단독이 있냐? 이것만 그냥 캐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명태균이 무슨 얘길 하나? 언론 성향을 갖고 놉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 노출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명태균은 전화를 받고 어떤 경우는 전화까지 한답니다. 기자한테. 보수니, 진보, 언론이니 다 그때와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언론의 기자들은 그냥 받았습니다. 왜? 단독, 특정이다. 포탈사이트 올라간다. 그리고 명태균의 행태를 감안 보면 자기 자신이 범죄 행위를 설렀다. 그런 범법적 부분에서 쏙 빠집니다. 자기 과심만 하는 거죠. 내가 김종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홍준표한테 얘기했다. 내가 윤석열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스키폰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한테 전화했다. 난 다 얘기했다. 내가 후보 단위라도 한 것이고 내가 여론조사도 한 것이고 분석도 한 것이다. 나는 여론조작한 사람 아니다. 나는 분석한 사람이다. 나는 명박사였다. 나를 못 만나서 안달이었다. 오세혼도 네 번이나 울었다. 자기 과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윤석열, 나를 검찰 수사하지 말아라. 난 놔둬라. 자꾸만 그렇게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수사로 들어오면 더 나한테 X파일이 있다. 그러면서 원래 나왔던 김건희의 공천개입문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명태규만 남았고 명태균과 윤석열 정권 간의 일대회전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명태균을 통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괴멸당하고 있다. 여론상으로서 그런 행각은 있습니다만 원래 본질 이 정권의 본질 그리고 김건희의 비행 이런 부분들은 사라져버렸고 명태균은 방송에서 언론에서 불러주고 기자들은 받아쓰는 이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작이라는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를 제가 정리하고 그리고 좀 취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요 시간대에 따라 달러가 나타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주말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지만 낮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받을 수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유선 비율도 중요합니다. 유선 핸드폰이 아니고요. 유선 같은 경우는 본래는 이제 30%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유선 비율에 따라서 유선전화 비율이죠. 달라지는 거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선전화를 받죠. 젊은 층들도 이건 비율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젊은 층들은 뭔가 좀 보수층들 이런 층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다 유선이죠. 직업도 중요합니다. 화이트 컬러냐 아니면 블루 노동자냐 오피니언층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ARS냐 전화 면접조사냐 중도층이 잡히느냐 아니면 양 진영만 잡히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행하는 행태들이고 여기에는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 비용이 많이 들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변수들 미싱 변수들을 줄일 수가 있지만 비용을 적게 들어가게 하면 미싱 변수들은 그저 살아나서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선거 때는 우우죽순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이 제꼈다. 이 재미와 격차가 벌어졌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하여튼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면 그걸 조중동이 모든 언론이 받았으면서 윤석열이 마치 이재명을 앞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도 실제로 그걸 까봤을 때는 0.7%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전에는 5%다 6%다 계속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그 정확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밴드웨건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어? 윤석열이 앞섰네 그래 그래 윤석열이 잘하고 있나 보지 지난 대선 때 봤던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전에 조사 시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진영에게 야 세훈아 야 준석아 이제 좀 뒤면 여론조사가 들어갈 거야 대기시켜 작신전화 시켜 네 뭐 이거는 뭐 선거 때 경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수법인데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아서 나의 50대 나의 20대라고 얘기해 네 그럼 20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조작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짜고 고돌이 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를 섞어서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DB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RDD 방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전에 봤을 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는 썩 집어넣는 거예요.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는 안 되고 윤석열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섞어서 돌리는 겁니다. 이번에 하이튼 가래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57만 명의 당원을 명부를 입수해서 그리고 누굽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자기가 마법사입니까?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통계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조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면접원들 중에서 전화했는데 이재명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로 바꿔서 표기하는 거죠. 그 몇 개만 바꿔도요.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샘팔이 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 개, 이천 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차범위는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차범위에서 우세한 거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장님이 지시하시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 지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경선 때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자 한남동 라인 일곱 간신은 누구냐? 띄워봐 주십시오. 이거는 언론사하고 저희들이 취재한 거를 잠시 뒤에 김태형 기자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업위서관 유명한 사람이죠. 박영산 양정철을 당시의 총리 흘린 사람 언론사 출신이죠. 의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 홍보기획이 있을 거예요. 황모 행정관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정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윤석열의 어디야 동행가? 거기에 있는 40년 지기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김대남이 서울보증범으로 인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황모 행정관이라고 행정관이 지배하는 대통령실입니다. 그럼 짱 못한대요 이 사람한테는. 또 요즘에 알려져 있는 유명해지는 최모비서관 홍보기획 쪽이죠. KTV 김건이를 위한 황제공연을 기획했던 사람 또 국정기획하고 있는 김모비서관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죠. 강모비서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 행정관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 김모 전 비서관 간신 7명 문고리 박근혜는 3명밖에 안 됐어요. 문고리 3인방 김건이는 7관심만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김건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김건이 하면 열중시어 아닙니까? 김건이한테 직보하기 위해서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대통령실의 현재의 비서실들의 생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한테 보고해봐야 뭔 도움이 돼요? 김건이한테 직보하자. 직보 라인을 찾아라. 이 7관신은 승수에서 14관신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제2부속실에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고 제2부속실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바지사장 더 이상 얘기해서 못하겠습니까? 네. 오늘 재보궐선거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재보궐선거 현황에 대해서도 투표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또 법원에 불려갔습니다. 야당 대표가 선거 전날 경합지역이라든가 초박빙지역을 누벼야 되는데 또 법원에서 불렀습니다. 참 한마디로 잔인합니다. 국회 제1당에 180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도 법원에서 봐주고 있지 않다. 대장동 재판이 지금 몇 건이 열립니다. 수원지법과 해서 거의 합치면 지금 9개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명 법정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DJ하고 YS가 독재시대 때 가택연금당에서 전두환 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 제1당의 대표를 발을 묶어놓는 이런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규탄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규탄합니다. 이거 꼭 그날 열어야 되는 재판도 아니잖아요. 다른 날 열려도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그 심리를 그렇게 연기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꼭 법원에 불러서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한동훈은 부산을 어제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선거 전날의 선거운동은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초박빙 때는 한 표 한 표가 아쉬울 때인데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서 김경지 후보하고 손을 들어주는 거라 혼자 다니는 거라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박정희 시대 특히 전두환 시대 국가자본주의 국가와 관료와 금융이 있는 그러한 국가관료 자본주의라는 것으로써 개발독재를 우리가 지칭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검찰과 재벌 관료의 탈을 벗고 검찰과 재벌이 서로 결합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전관임원이라고 그러죠. 검찰 출신이 최다라고 합니다. 검찰 노폼의 또 다른 변종 아니겠습니까? 재벌은 검찰 출신을 받아서 방패 마기를 하고 검찰은 퇴직 후에 재벌의 고위급 인사로 가서 톡톡히 돈 받아 먹고 그리고 재벌의 재벌을 감시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해서 서로가 나라를 꾸려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 출신의 30대 그룹에 무려 75명이 가 있다. 전체 임원의 22.3%를 차지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권력에 발목 잡혀서 언제까지 권력과 결탁해서 경제 행위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벌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글로벌 시대에서 개척을 해내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또 중소기업과 여타 소기업들을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는 재벌 오직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잘 보이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가 있는 검찰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재벌 정책을 펴나가고 부자 감세가 아주 전형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세수가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라고 합니다. 겉에서는 명택 윤이니니 윤석열 김건이 떠들고 있지만 실질 오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재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들 정치 검찰들 윤석열에게 줄선 한동훈에게 줄선 정치 검찰들 이 사람들이 호의 호식하고 후대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국가가 바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80%가 검찰에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재벌과 국가권력과 유착이 IMF를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까지 가세해서 절의로 대출해주고 그래서 그걸 갚지 않아도 은행이 떠안고 금융이 떠안으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IMF라는 국가 부도사태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재벌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개혁이 확실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억하는데요. 이러다가 한국자본주의가 또 왜곡되고 모순되고 또 양극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재벌만 잘사는 나라 재벌만 잘사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가 나눠지고 골고루 균형적으로 나가면서 진행되어야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경제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벨경제상을 받은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모델으로 들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평행한다. 민주주의가 진행되어야 창의력이고 부패라든가 방지되고 균형성이 유지되면서 각 경제의 주체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 경제성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한계가 지나게 되면 경제가 퇴행한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노벨경제학자들 경제학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모델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자본주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해치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검찰 정권에서 재벌과 검찰이 유착해서 자기네끼리 해먹는 이러한 정권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과거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러가지 발전적이고 그리고 공전적이고 한반도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지만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지난주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하겠다는 북한의 발표 이후에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에서 과거에 개성공단 폭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화풀이 하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폭파한 것인지 이것은 과거 20년 동안의 화해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성과 그리고 협의 또 협의학 합의 조치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부 때 이뤘던 거의 종전협정으로 가는 9.19 군사합의도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파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동해선은요. 고성에서 금강산 온정림까지 25.5km를 공사했습니다. 남쪽 진영만 한 거죠. 또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까지 27.3km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 돈으로 깔았는데 이제는 이것은 무용지부리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정치라는 중요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정치가 지금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죠. 항상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자본주의가 안정화되고 수출하고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위협이 항상 있다. 외국에서 주식투자도 외국인 주식도 혹시 빠져나갈 까 봐 정말 걱정됩니다. 이 적경지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는 적경지 주민들 이 주민들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이 군사위기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통손이 통제되고 군인들이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래서 라면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동현 지사의 경기도도 이제와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사의 권한도 막강하고 실제로 언론 프레이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와서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그 삐라라고 그러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오물풍선 대남 확성기방선 이것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동해선과 경의선을 북한에서 폭발할 때 우리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눈에는 오직 국지전과 계엄영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앉아서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합니다. 명태균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사람의 언론 노출을 봤을 때는 같이 탄생시켰다. 그리고 유지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윤건이 명태균 정권으로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가 있고 관료사회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김건이의 사선과 윤석열의 개인적 인연과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알도 모르는 사람의 예지력입니까? 명태균의 예언 명태균의 꿀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대한민국 국가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로 바로바로 찾아와야 될 것이고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여권의 관계자들도 올해 안에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치고 올라올 테고 내부 균열과 내부 분란 속에서 윤석열은 힘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여권 내부에서 공공의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썸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의 전쟁 불사 마지막 탈출구는 전쟁과 계엄령이다. 결국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유도해서 살아남으려는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칭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무인기라는 것이 결국 세 번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것. 민간 탈북단체들은 어디서 보냈다? 묵인하고 방조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드론연합사에서 바로 보냈느냐 김여정이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북한도 증거를 까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서로 공과가 협박하면서 치킨게임 하지 마시고 결국 윤석열이 생존을 위해서 이런 도발 행동을 한 거 아시냐 결국은 윤석열의 살길은 출구는 탈출구는 전쟁과 국지전과 계엄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기사를 뒤져보니깐 윤석열이가 무인기를 침투하겠다 직접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직접 지시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뉴스가 하나 어제는 있었죠. 민들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유 에디터가 분석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이유 에디터와 통화를 해봤는데 미국 국무부의 부국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정격 오늘 방문합니다. 16일날 그러면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만나서 오늘 회동을 한다 그러는데요. 나온 얘기는 대선 때까지는 윤석열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미국 대선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커트 캠벨 부장관은요. 국무부장관이죠. 아시아의 차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실력자입니다. 일본이 1초 아껴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옵니다. 목적지는 한국인 것이죠. 한국으로 오니까 일본도 경영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남지도 않은 미국 대선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이건 바이든 행정부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바이든은 이쪽에 관리를 잘 해왔다 라고 치적을 자랑했었는데 선거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미국 대선에 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거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고 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쟁 좀 대선 전까지는 하지 말아다라 뭐 그런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유 기자의 전언입니다. 파파로아테 사령관도 방한합니다. 지난 5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했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옵니다. 상당히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아마 속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일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 일단 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돌입하는 이 네타냐후 윤석열의 좋아하는 인물은 전두환이 아니라 네타냐후 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미국에서 일단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분석 해설 기사가 있는데 한반도 전국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심층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특히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답답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소통 창구가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쪽에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의 노동신문 또 외무성 발표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지금 현재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또 국정원의 휴민트들도 다 뽀롱이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죠. 또 북미 간에도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유엔사는 이럴 때 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유엔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한국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생명과 생활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될 텐데 퇴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탈출구를 전쟁과 계엄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나오게 만드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의 정체는 무엇이냐 명태균은 긴건히 스승 같습니다. 어제 공개된 카톡 한번 보여주십시오. 카톡을 한번 보면요. 카톡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애니오빠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이 오빠는 자기 친오빠라 그러는데 말도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윤석열이죠. 암튼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명선생님 명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정치공학적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조작이라든가 정치공학적 분석에 의지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바로 우리 인주참사의 강진국 기자도 취재해서 저희 코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건 평소에 명태균이가 김건희에게 반말조로 명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죠. 결국 그리고 이 기자가 카톡 문자로 명태균에게 무속을 얘기하면 전혀 완전히 일시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시판이 다른 건 일시판인데 무속 얘기를 꺼내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명태균 씨 허위사실이라고 자 명태균 씨 입장에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라는 사람이 명태균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 카톡에 나와있으면 완전히 의지한다 명성감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아니면 정치적 분석과 판단 이 부분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정신적인 지배 무속적인 지배가 명태균과 김건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무슨 나라인지 우리가 뽑은 하여튼 2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투표행위를 통해서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표행위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죠.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내가 주인이다 국민 니네들이 주인 아니야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고 이런 허무 맹랑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모렴치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게 겁박하고 자기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세상 이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꽃인 선거마저도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거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들을 응징하고 이들을 징치하지 않고 이들을 감옥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 또 하나의 김건희의 변종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시 뒤에 영광캠프에서 있었던 한준호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갑수 선생님이 나오시고요. 변희재 대표 이제 국내 정치문제 논평을 하겠다고 합니다. 변희재 대표도 LA현지에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그 취재님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 우리 변희재 대표 세 분이 나오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네 한준호 최고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네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부터 먼저 하죠. 탄핵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언 CNI에서 공감한다 62.6%가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공감한다 아 나왔습니다. 전 지역에서 탄핵을 공감합니다. 전 지역에서 탄핵 공감이 과반이 넘습니다. 전 세대도 다 탄핵을 공감하는데요. 70대만 팽팽합니다. 공감한다 47.9% 공감하지 않는다 47.3% 공감한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섭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도 내가 탄핵을 공감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조언 CNI는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한 건데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을까 탄핵 공감이 60%가 넘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알리시고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선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정근식 후보가 50.26%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조전혁 후보가 45.9% 차트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전혁 후보는 사실상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의 정통 뉴라이트인데 역사교과서 논쟁과 이런 부분들이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의 핵심이죠. 핵심 브레인인데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심판 선거였습니다. 투표율도 20%가 못 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20%를 넘겨버렸죠. 교육감 선거가 대개 한 25-30%인데 보궐선거에서 23%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막판에 서울시민들이 윤석열을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서울에서 수도 서울에서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력하게 작용한 선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향후에 학생인권조례라든가 혁신교육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자 인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인천은 상당히 인천 강화죠. 크게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석패했습니다. 박용철 후보가 국민의힘의 50.9% 한현희 후보가 민주당의 42.12%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수도권인데 인천 강화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계속적인 우세지역이었고 국민의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석권한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도 지난 2022년 지선에서 11.98%로 졌고요. 2018년도에는 16.61%로 패배했던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 정도로 좁혔죠.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심판 분위기 탄핵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남 영광 장세일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했습니다. 41.8%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30.72% 조국 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26.5% 과거 학도국도 안장 이 논란이 있었던 장현 후보가 3위를 차지하고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2위로 올라섰던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조국 대표가 캠프까지 차려놓고 했는데 3위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게 상당한 경정을 울리는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의 압승이었죠. 조상래가 52.26% 조국 혁신당이 35.85% 상당한 격차입니다. 결국 전남 영광은 지금까지 군수가 무소속에서 당선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의 승리라고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한 선거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금정은 큰 차이로 졌습니다. 윤일은 후보가 60.29%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39.7% 후보에 대한 평가를 뒤로하고 하여튼 상당히 주목됐던 선거인데 역시 이 지역도 부산에 압도적인 선거 승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았던 건 워낙 치열했었죠. 이 콘크리트 보수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의 활약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도 있었지만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결도 이 안에 숨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이 특히 선거 후반부에 달려 내려가서 김건희에 대한 비판 공세가 아주 치열했고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 아마 부산에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래 한동훈을 한번 기대해보자 한동훈을 밀어보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작용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롱 꼬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명태균과 김대남의 녹취 폭로 그리고 카톡 폭로로 인해서 오빠 이거 뭡니까 오빠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선거로 상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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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오빠라 그럽니까 여러분 오빠는 어디 강남에라는 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무능 무력한 꼴통이다 완전히 자기 남편을 제3자에게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깡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지만 얼마나 대통령실과 자기 부인에게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 있는 거 바지사장도 이 정도는 아니죠.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뭐 오빠다 무슨 진짜 볼 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의 대통령 지휘가 지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는다. 겉으로만 받는 척 실제로 속으로는 다 챙기고 또 김건희에게 보고하고 김건희가 지시하고 김건희에게 보고서도 갖다주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관료사회의 팽배한 내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실 비서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장관 차관 이 대통령 대통령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겉에서만 이해하고 실제로는 너는 꼴통하냐 바보하냐 오빠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62.6% 전에는 과반만 넘은 것 같은데 과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실은 지금 조롱거리가 된 윤석열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는 민심입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이 정도 얘기했지 사실상 한간이나 세간에 윤석열 하다 윤석열 처럼 굴지 마라 이러한 신조어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처럼 굴지 마라 그런 신조어는 계속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보수층에서는 차라리 김건이를 대통령 특보라도 임명해라 그게 낫지 않냐 정권 유지하려고 유지하려면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서 그걸 대통령 비서실로 아예 써라 확실하게 공적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잘 아시죠? 김건이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왔고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방송마다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내려와야죠.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명태균의 여론조작 얘기 좀 할까요? 명태균 명태균의 여론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국민의힘 입당 때까지 대선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큰 차이로 여론조사가 나왔다. 대선 후보 경선 시기에는 강혜경 씨 증언으로 나왔죠. 흥준표보다 2 내지 3% 높게 나오라고 해라 지시했다. 그리고 여론전에 활용했다. 이건 뭡니까? 과거에 박근혜가 박근혜 때 이명박이가 국정원 동원해갖고 댓글 조작 했었던 거 우리 재판에서 유죄받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조작된 대통령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고 지금 나오는 증언과 정안을 종합해볼 때 이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왔고 그리고 그걸 받았었던 대부분의 언론들 특히 조중동 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 대통령 정당성에 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과거에 부정특현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승만 때 그걸 넘는 아주 고단위의 통계와 디지털을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자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국 이 여권의 지배자는 누구냐 명태군이다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선생님 신뢰한다 존경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묵묵부답하고 협박과 공간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홍준표도 사실상 손들었습니다. 홍준표가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김재현은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인 이준석 나경원 원희룡 오세원도 다 명태균 손에서 셧아웃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를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분이 사실이라 그러면 명태균이 대통령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2 제3의 대통령들이 김건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은행대출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겠죠. 아마 소수점일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해서 신용대출 또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금융권 또 사채까지 쓰신 분들이 엄청날 텐데요. 8월에 은행대출인 제1금융권입니다. 이 대출 연체율이 0.53% 2018년 11월 이후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든지 다 역대 최대인데요. 8월 말에 신규 연체죠. 신규로 받은 연체 발생률이 3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3조 원 말이 3조 원이죠. 이렇게 되면 은행도 부실로 가는 거고 가계 부실뿐만 아니라 기업 부실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올 8월에 기업 대출 연체율이 0.09% 가계 대출 연체율이 0.01%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슨 명태균이니 김대남이니 오빠니 또 무슨 계엄령이니 무인기니 노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응징하고 징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 이번에 부산 금정부청장 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보수세력이 결집혔다. 의외로 부산에서 표 차이가 많이 났죠. 이 보수세력들 어이할꼬.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들이 선거의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는 심판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건 심판기능이 아니라 각 진영의 결집기능으로 가고 있는 기해한 민주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 다른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민주주의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간섭하고 국민이 견제하는 이러한 지적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대흐름이고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리고 현재 우리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고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이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국우 보수 세력들 정말 없어져 없어지다. 그럼 제가 이상하죠. 하여튼 간에 이들이 완전히 퇴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말이죠. 나라 또 개망신을 시켰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항의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 스웨덴에서는 좌파 소설가에게 노벨상을 주었느냐. 이들은 노벨상이 무엇인지 노벨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어떠한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저 한국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다. 한국에는 빨갱이가 있다. 5.18과 4.3항쟁은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뇌리 속에 꽉 박혀있는 것 같아요. 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인데요. 스웨덴 지식인들이 좌경화됐대요. 참 나 원대. 이미 스웨덴이나 북유럽은 좌경 우경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보편적 실형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이 좌우 이념에 갇혀왔고 이들이 이것을 들이대고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걸핏함은 좌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좌파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하고 덫을 씌우면서 나라를 계속해서 퇴행시키고 세계적인 흐름과 글로벌 트렌드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분당국가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948년도 여수순천 사건 때 빨갱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빨갱이 좌파 허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하 때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또 민주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서 온몸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들이 다시 올라왔지만 남북이 분당국가가 되고 미군정이 점령되면서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이 남한 쪽에선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방공이라는 이름하에 방공이라는 면피를 쓰고 자신들이 친일 부역 행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도에 여수순천 사건 때 남로당이 중심이 돼서 일으키자 거기에 여수순천에 있는 주민들이 친일 행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노해서 합세하니까 이들은 모두 다 빨갱이로 몰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빨갱이는 완전히 정권이 운신해 나가는 정권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가 됐고 타자화시키는 국민을 타자화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에 일어나면서 이 빨갱이에 대한 이미지 좌파우파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우리 한국을 지배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양극화시키고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북한 사람들은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우리가 있죠. 그건 바로 이 빨갱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소베이트 사회주국가가 멸망하고 또 이후에 우리 민주적 정보가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북한과 남한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리고 콜드월 냉전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빨갱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말들은 우리 생활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말이 됐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운영과 국민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도 이러한 극단적인 분열과 극단적인 이념의 정치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노벨상에 뭔지 좀 알면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항의서항까지 전달했다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뭘로 보겠습니까 도대체 하여튼 참 김건희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검찰 아내 역할만 하겠다고 학력위조 전략 주가 조작 김건희 이게 뭡니까 검찰의 어제 무혐의 발표는 강도가 강도는 아닙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검찰이 도둑과 강도를 범죄자를 수사하고 조사해서 기소하고 재판에 올려야 되는 검찰이 강도와 도둑놈은 강도와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검찰 나는 강도의 변호인입니다. 나는 도둑놈의 변호인입니다. 이거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제 4시간이나 브리핑을 했대요. 아 참 바쁘신 양반들이 김건희를 위해서 오직 4시간에 변호인이 된 거예요. 김건희 변호인 대한민국의 검찰이 김건희의 변호인입니까 그것도 4년 6개월 동안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조사라는 의견 때문에 늦었다. 그래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핸드폰 다 뺏기고 한 거예요. 단 한 차례 강제수사도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통종매매도 눈감아줬습니다. 이게 나온 얘기죠. 3,300원에 8만 개 때려다 때려다 해줌세 매도해줌세 대화가 오갔고요. 또 이걸 폭로한 김모 씨라는 분 주포죠. 매도하라 하셈 그러니까 김건희가 단 7초만에 3,300만 원에 8만 개를 매도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김건희는 1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또 BP 패밀리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BP 패밀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BP 패밀리가 뭔지 모르나 BP라는 게 뭐예요. 이종호가 운영했던 블랙 인더스먼트 아니에요. 거기에 김건희가 BP 패밀리라는 것이 증언이 나왔잖아요. 주포예요. 주포. 그걸 디렉터한 사람입니다. 김건희는. 그런데 혐의 없다. 검찰은 모르겠다. 뭔지. 뭐 했어요? 그동안에 검찰은. 검찰이 이제는 완전히 전락한 권력의 신호를 떠나서 권력의 궤대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말을 해도 전혀 검찰에게 이런 말을 해도 전혀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물론 정치검찰들입니다만. 이 김건희는 이 김건희는 주가 저작도 모른 채 권어수 등이 계좌만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주포 김모 씨가 이런 증언을 했어요. 가장 우려하는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무수한 얘기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서 또 언론에서 다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건희는 예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한 전쟁 행위를 한 겁니다. 내 부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 마누라는 내가 시킬 거야. 김건희 일당은 무슨 짓을 해도 통역이고 면제부입니다. 검찰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검찰 권력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해체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기관은 남은 이거는 충격을 당신은 손 손 불 이웃 뚜 손 손 양 손 왓 퇴침 손